도망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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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승민아 이사님 왜 이래 또 앉아 앉아 너무 영광입니다 도망가자 킹덤이라는 좋은 기회 안에서 잘 보여지고 싶은 포지션 속에서 유닛으로 무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기회여서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앞서고 있는 것 같고 너무 설레고 진짜 행복해요 승민이 영상 많이 찾아봤어 아 노래 너무 잘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항상 형님들이 영상을 많이 봐서 언제부터 중학교 때 막 그 뮤비 그때도 많이 와 중학교 때 뮤비 활동했어 거의 고등학교 때 기노가 나오고 신기하다 이겨야죠 이번에 이겨야지 예 아닙니다 아 로우 다 들어오자마자 저의 노래 저의 목소리를 들려드린다는 걸 되게 많이 설렜고 이 친구가 이 친구가 발라드를 좋아한다 이 친구가 감성적인 노래를 좋아한다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컸던 것 같아요 아 우리 진짜 소수적이네 저희에게는 응왕이 형님이 있기 때문에 아 난 둘만 믿고 갈 거야 영어도 장난 아니고 아유 무슨 소리 아 진짜 영상 두 개 다 봤거든 둘 다 다 찾았는데 너무 든든했지 아유 아 진짜로 오 오늘도 답을 잘 모르는 질문에 이런 미친 날들이 내 하루가 되면 마련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운 그림 다 할 것 같습니다 두 친구가 딱 들어왔을 때 삼위일체 오 삼위일체 진짜 색깔이 다 다르거든요 확실하게 그래서 너무 기대해도 되고 오 오 네